이제 전망대를 내려서 나와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참고로는 이쪽으로 있고 여기 안갔던 거는 저쪽으로 있는 길이야? 여기가 이길이구나 안갔던 게 안갔던 게 이모는 저쪽으로 있잖아 땅굴은 이쪽으로 있고 안갔던 거는 안갔던 게 안갔던 게 여기계층만 길이야 한 곳은 저쪽으로 가는거 같은데 구리동 해변이다 구리동 해변에 빠지마 걸어내며 탐사함은 시간 큰건가 이런때는 자전거를 가죠 이런때는 자전거가 있어요 이게 자전거도 너무 어려워 자전거는 좋은데 우측으로 해가지고 바닷길은 없나? 이게 지금 금지네 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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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차를 랩피엣어요 랩피엣 해외당은 1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구리동 해수욕장 여기를 물고기 잡으러 와야겠다 여기다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그치 랩시로 해도 1시간 지난거야 시전거가 3일에 2시간 6일에 1시간